우리 마을에 악마 숭배자가 산다는데 악마를 숭배한다고? 완전 사이코잖아? 그 녀석 집에는 악마와 관련된 물건이 엄청 많다던데 어? 혹시 이거 말하는 거야? 엉? 혹시 그 악마 숭배자가? 이 굿즈들을 튀고 있는 주민은 악마가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서 산 거야 그래? 어떤 굿즈가 있는데? 집에 두면 악마가 안 찾아온다는 블루위키 아크리스팬드 귀여운 광무기와 블루위키와 그려진 엽서 3종 세트와 어디든 붙일 수 있는 스티커 2종 세트 그리고 광무기 메모지까지 판매되었어 심지어 한정 판매라 이번에 못 구하면 언제 살 수 있을지 몰라 바로 사러 가야겠다 기다려라 블루위키 굿즈 주민으로 변상하는 건 힘들군요